자, 시산가액의 조정 뭐죠? 감정평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고 공부하면 우리 어려운 건 배우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자, 시산가액의 조정 시산가액이라는 건 감정평가 방법으로 처음 얻어진 금액 시작할 때 계산을 시작해서 얻어진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얻어진 금액이고 얘는 아직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는다 뭘 거쳐야 돼요? 조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조정한 다음에 이게 감정평가액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감정평가업자는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 감정평가 방법에 어떤 물건은 어떤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써라 라고 역시 법령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방법을 이따가 외울 거예요 물건마다 주로 쓰는 주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방법으로 해서 얻어진 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얻어져서 얻어진 시산가액을 이거 하나가 있고 3방식 중 다른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화라고 나왔어요 그럼 시산가액은 두 개 이상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 이상이니까 다른 거 하나든 두 개든 써서 얻어진 시산가액과 뭐하여?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시산가액을 두 개 이상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을 정해라라고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각각의 감정평가방식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사가 부여하는 비중에 따라 이 비중이 확률이라 그랬어요 이 확률에 따라, 가중치에 따라 뭐한다? 가중평균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중요한 건 가중평균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이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한다 자,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확률과 뭔가 수익률이 있으면 끼리끼리 곱하여 더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회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 가중평균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구한 감정평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시산가액 조정은 가중평균하는 거지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지 자, 근데 끼리끼리 이제 서로 잘 어울리는 것끼리 곱해야죠 봤더니 첫 번째 거래 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시산가액이래요 1.2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얻어졌대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즉,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죠 비교 방식이 몇 프로? 50%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조성 비용,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통해서 얻어졌대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20%를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래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임료를 구한 게 아니죠 임료를 구한 게 아니라 가액을 구했어요 근데 뭘 통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임대료가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얻어드는 수익이 기본적으로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이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는데 얻어지는 임대료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에요 임대료를 구한 게 아니라 가액을 구했는데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한 거예요 수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30% 자,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죠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죠 근데 퍼센트를 이렇게 잇는 것이 아니라 0.2, 0.5, 0.3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해보죠 사례가 1.2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1.2억 원에다가 얼마? 비교 방식이 0.5 이렇게 곱할 거고 조성 비용에 의해서 구해진 것이 1.1억 원 얘는 비용이니까 원가 방식 0.2 이렇게 곱할 거고 얘는 1.0, 1억 원이죠 곱하기 0.3 이걸 다 뭐한다? 더한다 더하면 1.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요 이거 뭐 계산기가 할 거니까 맞아요 얘가 0.6 얘는 0.22 얘는 0.3 다 더하면 1.1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12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죠 가중평균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시산가액의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을 한다 이런 지문 나온 건 틀린 거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 30회 때 시산가액의 조정 가중평균에서 정한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원가법 가격 정하는 거죠 무슨 방식에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 정하는 게 원가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예요? 비교 방식에서 가격 정하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정할 때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자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가격을 정하는 건데 자 이 지문들은 다 시험 문제에 매년 등장하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놓칠 게 없어요 자 보니까 원가법의 정의를 보니까 자 원가법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임료를 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원가법은 가격을 정하는 거다 첫 번째 당연히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 나오는 거고 원가법은 가격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제조달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감가를 수정하여 수정하여 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가로 치고 뭐가 들어가야냐 이런 지문도 많이 나와요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정하는 것을 이걸 원가법이라 그런대요 감가 수정은 감가를 수정한대잖아요 감가액이 있다라면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이라는 건 어떤 부동산에 원가가 있다라면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 제조달 원가가 있다라면 감가액이 다 계산되겠죠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총 만약에 감가액이 총액이 1억이더라 제조달 원가가 10억이었어요 감가 총액이 1억이래요 그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시험 문제 중요한 거 감가를 수정하는 뜻은 알고 있어라고 물어봐요 이건 감가액을 감가액을 뭐하는 거다 차감하는 과정이에요 차감하는 작업을 이걸 감가 수정이라 한다 감가액을 빼는 과정이에요 감정평가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을 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은 가액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에 감가 누계에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 총액을 구해서 얘를 빼는 작업이다 이 빼는 걸 뭐라고 한다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한다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이 문장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가액을 구할 때 원가법이라는 건 가액을 구할 때 뭐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총액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야 감가 총액을 뭐한다 뺀다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감가 수정하여 뭘 정한다 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나 식으로 나오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총액을 빼는 과정이지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조달 원가가 뭔지 한번 보죠 해석해보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원가라고 해보죠 이 건물의 원가는 뭐예요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원가인데 이걸 만드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사비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비 공사비 그러니까 원가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 총 공사비인데 얘가 준공했을 때 신축했을 때 즉 이걸 신축했을 때 원가 신축 공사비라고 해보죠 신축 공사비가 얘가 5억이 들어갔어요 얘는 아직 제조달 원가가 아니에요 제조달 원가가 아니고 신축했을 때 원가 처음 얘가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총 원가가 신축 공사비가 5억이라고 해보죠 시간이 지나서 한 5년이 지났다고 해보죠 5년이 경과해서 이 건물이 있을 거예요 감가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 내부가 마모 파손되면 물리적 감가 이 여기에 있는 기능이 이때와 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때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빠른 게 없었어 근데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른 게 나왔죠 그러면 느린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으면 감가가 일어나겠죠 엘리베이터는 설비죠 설비 이 건물과 엘리베이터 설비가 균형을 못 잃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얘 주변에는 멀쩡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 장례식장 막 들어왔어요 공장도 들어오고 그러면 감가가 일어났겠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감가를 총 고려했더니 감가 누계액이 감가 누계액이 1억이라 해보죠 5년이 지났어요 이때 날짜가 보니까 얘가 2010년 1월 1일이었고 얘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날짜는 2015년 1월 1일이에요 딱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을 때 이때 내가 감정평가액이 얼마냐 감정평가액을 정하려고 원가법으로 원가법으로 가액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4억이다 5억에서 만드는 거에서 감가액 1억을 빼니까 4억이지 않겠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느낌상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축원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하게 내가 지금 감정평가하려는 시점은 이거죠 2015년 1월 1일이죠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인데 감정평가는 현재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감정평가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할 텐데 이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감정평가는 기준되는 날짜가 2015년 1월 1일로 정했어요 이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시점이 아니라 그럼 이 시점의 가치를 평가할 건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감가액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됐을 거고 뭔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물가 상승률이 20%가 물가가 상승했다 해보죠 물가 상승률이 20%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만들 때는 5억이었죠 근데 이때 똑같이 이 부동산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 벽돌 하나의 값도 20% 올랐을 거고 샷이 뭐 다 페인트 올랐겠죠 그러면 이때 똑같이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는 이때 원가는 얼마일까요 20%가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은 얼마예요 여기에 딱 오른 만큼을 곱하면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억에다가 1억이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예요 6억이죠 이 기준 시점에서 만든 원가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축 원가가 아니라 언제로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서 새 걸로 만들어 놓고 야 이동안 지나온 동안에 감가가 1억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든 원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다시 조달했다 라고 해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가 6억이었다라면 여기 가치는 얼마라고 되냐면 5억에서 1억 빼는 것이 아니라 6억에서 1억 빼서 5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건 여기에 신축 원가 신축 원가다 또는 준공 당시의 원가다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재조달 원가예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기준이 있는데 언제로 다시 조달한 원가냐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언제나 기준되는 날짜 뭐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다시 조달한 원가인데 언제로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다시 공사에서 얻어진 신축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 당시의 신축 공사비가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이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어요 정해진 날짜 내가 언제 시점으로 감정평가하려고 한다 의뢰인의 요구가 다를 수 있어요 꼭 지금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같이 나 평가하려고 해 1년 전에 가치로 평가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아니라 1년 후에 가치로 평가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준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죠 기준 시점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공사비고 기준 시점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절대로 제조절 원가를 얘기할 때 여기에 현재 시점 또는 뭐 준공 시점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별거 아니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해석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키워드들을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원가법이라는 건 다시 첫 번째 원가법이 나오면 임료 정하는 거예요 가액 정하는 거예요 가액 우리가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웠으니까 원가법은 가액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원가에서 야 원가 방식이니까 머릿속에 해석할 때 원가에서 감가액 빼는 거지 라고 해석해야 돼 원가에서 감가액 빼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감가액을 빼면 되는데 이때 원가를 그냥 원가가 아니라 무슨 원가 제조라 원가를 써야 돼 제조라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야죠 뺀다는 말을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고 식은 제조라 원가에서 감가 총액을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정은 나중에 또 배울 거고 물론 감가액을 정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해볼 거고 제조라 원가에서 감가 총액을 빼서 가액을 얻어주는 건 원가법이라 한다 이때 제조달 원가는 현재 시점 아니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공사비 신축 공사비를 얘기하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인데 이따가 또 중요하게 배울 거야 그럼 이 기준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할 거야 이 기준되는 날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할 때 역시 감정평가 법령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해요 중요한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역사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기준 시점이에요 여기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현장 조사 시장 조사를 완료한 날 다 틀려요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 틀리고 감정평가 작성서를 완료한 날 다 틀려요 계속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에서 가격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격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그냥 완자를 좋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격 좋은 날 가격 조한 날 기준 시점은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이렇게 정할 거고 자 이거 원가법이라 그래요 이제 계산하는 방정은 아마 3, 4월달 쯤에 좀 배우게 될 거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정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려는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다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가격 정하는 거다 어떻게 하냐 뭐랑 비교해요 거래 사례와 비교하다는 얘기죠 거래 사례와 비교해라 그래서 거래 사례와 뭐하여? 비교하여 그대로 쓴 거예요 거래 사례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근데 이제 사례랑 비교했더니 내가 감정평가하려는 물건이 대상 물건인데 얘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아까 형성요인에 뭐 있다? 일지 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역과 저기 지역에서 근데 내가 여기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사례가 다른 지역의 사례였어요 근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지역 요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다르거나 같은 아파트 비슷한 아파트인데 얘는 뭐 복도식이야 얘는 계단식이야 그럼 개별 요인도 다르겠죠 얘는 주차장이 많이 없는데 얘는 주차장이 많아 그러면 개별 요인들이 다를 거야 이런 것도 비교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가치형성요인이라고 나오죠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가치형성요인에 뭐가 있다 일지계가 있잖아요 일지계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을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다르면 이거 비교하고 비교하고 중요한 단어가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이에요 사정보정하고 시점수정할 거다라는 건데 사정보정은 사정 개인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사정이 개입돼 있는 사례일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는 10억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져온 사례가 만약에 금매로 거래되어서 9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사정이 개입돼서 시장가격보다 10%가 더 낮게 거래됐잖아요 이걸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사정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례라면 이 사례에 개인사정이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라면 사정을 사정개입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사정보정 개인사정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은 거라면 이거 할 필요 없죠 개인사정이 개입됐다라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걸 사정보정이라 한다 중요한 단어예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같아요 다르게 해서 당연히 우리가 물가상승률 또는 부동산 가치상승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례가 얘가 1년 전에 사례예요 1년 전에 사례고 얘는 현재 만약에 2020년 1월 1일 날짜에 내가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가 2009년 아니 2019년 1월 1일 사례예요 그럼 1년이 지났죠 그럼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점이 그러면 시점이 내가 대상 물건에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기준시점은 2020년 1월 1일인데 데려온 사례가 1년 전 거다 물가가 올라야 되니까 이 물가 오른 만큼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수정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것을 이걸 시점수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어떤 대상 물건의 부동산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지역에 있는데 A지역에 있어요 내가 이 아파트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해요 대상 물건이에요 자 근데 주변에서 비슷한 녀석이 거래된 사례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B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에 사례를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비교해서 얘를 가치를 평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례가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은 10억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정이 개입됐어요 사정이 개입돼서 금매라는 사정이 개입돼서 9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래서 9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바꾸는 다음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 사정보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 사정보정 자 그리고 내가 여기 대상 물건의 기준시점을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1일 날짜에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가 이 9억짜리 사례가 2019년 1월 1일에 거래된 사례였던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있죠 그럼 물가가 올랐을까요 그렇죠 물가가 올랐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시점수정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사례의 부동산을 보니까 이건 A지역이에요 얘는 B지역이고 그럼 만약에 이 A지역은 만약에 운영동 저 김포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운영동이 좀 비싸요 비싸다 치고 여기 사우동이라고 해보죠 사우동에 있는 사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의 차이에 따른 가치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비해서 대부분의 평균적인 부동산의 값어치가 운영동의 값어치가 10%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여기를 넘어오려면 10%를 더 높게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요인을 비교했다 지역 요인을 비교한 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사례가 보니까 이 부동산이 복도식이에요 복도식이고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느려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계단식이고 속도도 빠르고 얘는 주차장도 나쁘고 얘는 좋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개별 요인이 있겠죠 이 개별 요인이 우세한 걸 좀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정상적인 가격을 정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일단 사례 가격이 있죠 이 사례 가격에다가 얘를 비교하여 얘를 비교하여 대상 물건에 얘는 대상 물건에 가격을 정할 건데 이 사례를 비교하여 정할 거예요 이 사례가 만약에 사정이 개입된 거라면 사정 개입이 없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사정 보정이라 하고 이 사례와 이 대상 물건에 시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물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걸 반영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 중요한 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니에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이제 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 날짜 기준되는 날짜는 언제나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죠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돼요 여기에 또 문제는 출제자는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언제나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고 이 사례와 이 대상 부동산의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도 비교해 주고 여러 가지 개별 요인, 엘리베이터 속도, 설비, 설계 이런 내부 구성 요소의 요인들이 다르면 반영해 주고 면적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얘는 32평인데 얘는 30평짜리예요 그럼 면적이 좀 다르죠? 그럼 좀 두 개 여기에 두 평 더 올라간 만큼의 비율을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니까 면적 요인까지 비교해서 가액을 정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외워야죠 외우는 거야 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액을 정할 때 사례 가격을 비교하는데 뭐 한다? 이제 이것들을 보정한다, 수정한다, 정상화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화 작업 그러니까 수정, 보정, 정상화 작업은 어떻게 하냐? 사, 시, 지, 게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 시, 지, 게면 근데 이걸 다 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 시, 지, 게면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단어 뜻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어 뜻 사, 시, 지, 게면에 사자가 사정, 보정 무슨 뜻? 사정, 개인 사정이 만약에 들어간 사례라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정상화 바꿔주는 걸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을 뭘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물가가 달라졌다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주는 것을 이걸 시점, 수정 지역이 다르다, 개별 요인 다르다 그러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면적 다르면 면적 요인 비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 시, 지, 게면 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한다 뜻을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원래 오늘 계산 문제를 이걸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일찍 가고 자, 어찌 되거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한번 보죠 우리 질문에 이런 것도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데려올 때 사례를,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대상 물건에 가액을 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는 사례는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사례로 쓸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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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본 거예요 틀려요? 라고 사정 개입돼도 괜찮아요? 네 뭐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사정 보정하면 되니까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얼마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로 쓸 수 있다 뭐 하면 되니까? 사정 보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정이 개입된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보정을 하려면 어떤 사정이 얼마만큼 개입됐냐라는 근거는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근거만 제시되면 얼마든지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쓸 수 있다 보정하면 되니까 물가 상승률, 가치 변동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은 밝혀질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언제 날짜에 감정평가 가격을 정하려고 한다는 건 정해질 거고 그러면 거래 시점도 알아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은 알아야죠 물가 변동률 알아야 반영을 할 거니까 물가 변동률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아야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시점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 완벽해요 이 사례가 다 완벽한데 거래 시점만 밝혀지지 않은 사례라면 그래도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로 쓸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천천히 나머지 다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례의 거래 시점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시점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1년에 얼마씩 올라갔다고 했는데 얘가 1년 전에 거래한 건지 5년 전에 거래한 건지 거래 시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역시 시점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단어의 뜻은 당연히 사전 개입되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물가 변동률 부동산 가치 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 주는 건데 이걸 하려면 개입된 근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예를 하려면 거래 시점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요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공부할 거니까 한 번 공부했다고 정확히 다 내 걸로 만들어 갈 수는 없고 어찌 되거나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대상 물건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여기 있다 지역도 다르고 개별른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면 지계면 해주겠죠 여기에 사전 개입되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보정도 해줄 거고 사전 보정 시점이 다르다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시점 다른 것만큼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걸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시지계면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일단 중요한 건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한다 이거죠 기준법 뭘 정할 때예요 가격 정하는 거에 임료 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하는 거죠 비교 방식에 임료 정하는 건 임대 사례 비교법이었고 가격을 정하는데 뭐의 가격이냐면 이거예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토지의 가격 이건 물건의 가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 거죠 개별 공시지가 나오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하여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 그런데 똑같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똑같아요 다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여기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을 했죠 사시지계면을 했죠 자 그런데 얘는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 대신에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죠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가 들어가야 되고 사시지계면이 아니네요 그죠 시지계 기타라고 나오죠 얘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지계 기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시지계 기타 자 그러면 이 시가 뭘까요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죠 뭐가 없냐면 사정보정이 없어요 여기 또 뭐가 없어요 면정요인 비교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보정과 면정요인 비교가 없다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가에 만약에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였죠 사례를 갖다가 사시지계면 했는데 거래사례는 사례가 개입될 가능성이 여지가 많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가는 사정이 개입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해서 감정평가사를 여러 개 고용해서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얻어진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높게 평가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 토지 소유자 마음에 안 든다고 싸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정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사정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사정개입 없다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 사정보정 할 필요가 없다 해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있는데 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표준지라고 해보죠 표준지인데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니까 공시지가를 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예요? 공제수 때면 2 나오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퍼 퍼 슬러시 여기에 제곱미터라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1평은 아니고 1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1제곱미터당 200만 원 나온 거예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이 면적에 해당되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1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뭐 여기 작은 토지를 이걸 기준으로 하여 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려고 해요 이거에 이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겠죠 그럼 여기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가액을 가액을 정할 건데 그럼 얘 가액도 1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이만큼 나오고 1제곱미터당 얼마 나오면 야, 네 총 면적 곱하기만 하면 금액 나오잖아 계산기 하나 써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 토지 전체 면적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격만 산정해서 바꿔주는 걸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몇 제곱미터인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제곱미터당 가격만 정해주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그럼 면적 요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면적 요인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 시, 직의 면이 아니라 시, 직의,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타 요인이 있으면 해라 그 밖의 요인이 있으면 자, 보니까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절대로 여기에 사정보정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내년에 나올 문제예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내년에 진짜 나올 거예요 내 그냥 대충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시험 닥쳤을 땐 귀가 번쩍할 거야 아마 자, 여기에 사정보정 들어가지 않아요 시점수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역요인, 개별료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결론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여기에 사례를 쓰는 게 아니라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 시, 직의 면이 아니라 시, 직의, 기타한다 사정보정 없는 이유는 여기에 사정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사정개입 없으니까 사정보정 할 필요 없고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환산할 거니까 면적 요인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넓이가 얼마든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수익환원법 보죠 자, 이런 걸 이제 나중에는 다 계산 문제로 연괄 지어서 풀 거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잘 돼 있어야 계산 문제도 쉽게 해석해서 이해해서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자, 수익환원법 중요해요 일단 수익환원법 특히 얘가 중요한 건 수익분석법과 수익환원법 이 두 개를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원적, 환분이죠 환원법은 뭘 정한다? 가격, 가격, 가격 수익분석법은 임료 정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중간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간에 얘가 결정돼야 돼요 얘가 수익환원법은 뭐? 가액 수익분석법은 임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장례 순수익이나 장례 순수익이나 장례 미래의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 배웠죠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결국 나한테 최종적으로 얼마 수익이 발생하겠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현금 흐름도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순수익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벌었을 때 총 매출이 3천만 원인데 이것저것 경비가 2천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 나갔어요 그럼 얼마 벌었어?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뭐예요? 순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영업 현금 흐름에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 매출에서 운영 경비 빼면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얘기할 때는 순수익을 써요 그래서 장례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오는데 환원하거나 뭐 하는 거 똑같은 말이 할인하여 당겨오는 거죠 당겨와서 그러면 이 가격은 우리가 기준 시점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까지 당겨온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는 감정평가에서 현재라는 말을 쓰지 않죠 언제까지 당겨오냐면 기준 시점까지 당겨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어찌 됐거나 기준 시점까지 당겨온다를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단어예요 장례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 어? 보니까 가치의 정의와 거의 동일해요 맞아요 보니까 가치는 뭐라 했냐면 장례 편익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환원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례 편익은 장례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환원한 값은 환원하거나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치를 따지면 현재 시점으로 봤지만 감정평가는 뭘로 보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 시점과 당겨온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방법 중에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거나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가치와 수익환원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론적으로 가치 이론 개념에서 만들어낸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그러면 당겨오는 건 나누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가가 있고 몇가가 있을 때 보내면 할증이다 당겨오면 할인이다 할 때는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했죠 당겨오는 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 나눌 건데 당겨오는 우리가 이 할인율 환원율 이걸 말 그대로 환원율이라 그래요 줄여서 환원율 또는 환원율 자 그러면 장래 순소득을 나누어서 나눈다는 것이 환원한다 또는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가격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식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수익률 식일까요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수익률은 뭐분의 총투자액분의 수익이죠 이 수익 수익은 과거에 번 돈이에요 벌 거예요 과거에 번 돈이에요 벌 돈을 여기서 기대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벌 돈이 중요해요 값어치와 관련됐다라면 미래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에 대해서 수익률을 정할 때 투자액과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가격만큼에 대해서 벌어들인 장래 수익을 기대수익률 예상수익률 이런 말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당겨오고자 하는 환원율도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환원율로 쓰이고 할인율로 쓰여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배울 건데 여기에 수익률이라고 하지만 이게 요구 수익률일 수도 있고 어쩐 수익률 뭐 할인율일 수도 있고 여기에 환원율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이제 같은 말로 쓰여지게 되는 배경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차 자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자체가 가격에 대한 수익이에요 그럼 얘 이쪽 가고 얘 이쪽 넘어오면 저식 돼요 여보세요 수익률이 환원율이라고 해보죠 수익률을 환원율로도 볼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죠 너무 가나 이렇게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 벌어드릴 거다 미래 얼마 벌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수익률로 따질 거예요 당겨오는 건 뭐예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벌 거 같다 그럼 당겨올 때 몇 퍼센트 당겨와요 10% 당겨올 거 아니에요 10% 가서 당겨올 때는 당겨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갑으로 따진다면 수익률이나 할인율이 똑같은 10%예요 다만 우리는 미래로 보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래 벌 걸 현재로 당겨올 거나 기준처럼 당겨올 때는 환원율 할인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 다만 방향이 보낸다라는 개념은 미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당긴다라는 건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차차 이제 배우긴 할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꿔도 돼요? 우리가 우리가 A는 B분의 C라고 하면 자리 바꿔도 돼요? 자리 바꿔도 되죠? 얘 이쪽 넘어가고 이쪽 넘어오면 이게 무슨 식이에요? 수익 환원법 식인 거예요 가격을 정할 때 순소득을 환원율으로 나누면 돼요 지금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학계론에서 이게 투자나 금융이나 감정평가든지 간에 그래서 원리는 사실 이거예요 사실 알겠어요 그만하고 아직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정해보죠 수익 환원법은 장래 벌어들인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로 똑같은 얘기해요 미래 수익 미래 현금으로 장래 순수익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 환원법과 수익 환원법과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이거 복잡한 거 배우지 않아요 엄밀히 얘와 얘 차이가 뭐냐 구분하려고 기본서 막 끙끙 알면서 읽을 필요 없어요 똑같다고 봐요 환원하거나 뭐 하요? 할인하요 똑같다고 봐요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환원과 할인은 근데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같은 거라고 봐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 그럼 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은 장래의 뭐를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나누면 된다 당겨오는 건 나누는 거니까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나는 유전적으로 공부를 잘했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뭔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이제 투자론을 좀 더 전체를 배우고 금융론 배우고 감정편 배우면 아 다 똑같은 거네 이제 원리적으로 다 똑같아요 사실 이걸 보기에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본다 보여지는 시점만 달라가지고 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됐거나 자 가격은 순수득을 환원 이율로 나누어서 정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데 할인하는 건 나누는 거니까 환원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 이율로 나누어서 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B분의 C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네 비례 관계 얘 커질 때 커져요 또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봐 얼마예요? 얼마예요? 얘 커질 때 얘 커졌어요? 얘 커질 때 커졌죠? 얘 커질 때 얘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질 때 커졌어요 비례 관계예요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분수식에서 자 그러면 순소득이 크다면 장래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면 가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게 평가돼야죠? 장래 벌 순소득이 크게 예상된다라면 가격은 높게 감정평가돼야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순소득이 크면 부동산 가치도 어떻다? 높다 당연한 얘기죠 얘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환원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해요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게 부동산의 위험이 크대요 부동산의 위험이 크대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위험이 크면 가치는 높게 평가돼야 돼요? 낮게 평가해야 돼요? 아 그래요 위험이 크면 이렇게 가격이 낮게 평가돼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위험이 높을수록 환원율을 높게 적용해요? 낮게 적용해요? 높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험이 클수록 높은 환원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이게 수익환원법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빠졌어요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연결지어서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어찌 되거나 이 식에서 얘와 얘는 비례 얘와 얘는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계산 문제로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은 계산 문제를 잘 해석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이 수익환원법은 이론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론을 좀 더 알아야 돼서 설명했던 거였고 다시 정리해보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또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별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수익환원법을 이제 딱 보자마자 이 수익환원법은 일단 가격 정하는 거예요 임료 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하는 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해석해 볼까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정한다 그러면 수익은 우리가 값어치를 정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돈 번 수익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엄청 많이 벌어도 앞으로 돈을 못 벌면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장래 수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순수익을 쓴대요 장래 순수익이나 얘와 똑같은 말을 미래 수익 미래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얘를 뭐하여 환원하거나 같은 말로 뭐하여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럼 식은 가격은 뭐를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야죠 뭘로 환원율로 환원이율 환원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환원한다는 건 나눠야 되네요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환원율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정한다 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럼 장래 순수익이 높게 해상되면 가치는 높게 평가될 거고 환원율를 높게 적용하면 얘를 높게 적용하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환원율과 가치의 관계가 반비례다 이걸 나중에 이제 원리적으로 좀 접근해 나갈 거예요 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수익환원법 이라 그런데요 가치의 개념과 똑같아요 자 계산 문제 한 번만 해보죠 간단히 간단해요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 문제가 나왔다 보너스 준 거예요 보너스 준 거예요 출제자가 고생했으니까 보너스 줬는데 이 문제가 37, 38, 39번쯤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앞에 엄청 지쳐 있어요 뭔가 여유있게 푸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쫓겨요 항상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계산 문제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틀리는 문제예요 90% 이상 틀리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시간 조정을 해야 돼요 못 푸는 건 바로 버리고 가감하게 넘어가서 뒤에 쉬운 게 남겨있을 때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맞춰주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자 보죠 직접환원법이라고 나왔는데 이 직접환원법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수익가액은 얼마냐 가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이니까 식을 써야죠 식을 어떻게 가격은 뭐를 순수익을 순수익 순소득을 뭘로 환원률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자 환원률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10%라고 그러면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0.1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준 걸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순이 얼마냐 이걸 이제 여기서 냈다는 건 이 30회에 투자론에서 영업현금으로는 문제를 안 냈어요 너무 중요한데 영업현금으로는 문제를 안 냈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이거 조금 잠깐 해볼까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영업현금으로는 가 공기 유비 순이죠 얘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빼고 얘가 있으면 더 해주겠죠 가능총소득이 8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기타 소득은 없네요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액과 대선충당금을 불량부채라 그래요 불량부채가 얼마 얘의 10%라고 나왔죠 그러면 8천만 원에 10%니까 얼마 800 얘가 8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7200 영업경비가 얼마 700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줬어요 출제자가 헷갈리라고 준 거예요 얘는 여기에서 부채서비스 빼면 세전 소득세 빼면 세우 이거 구할 때 쓰라는 거죠 그냥 준 거예요 700 빼야죠 700 빼면 얼마 6500 이렇게 된 거죠 6500 이면 65잖아요 06 빼면 그럼 얘는 얼마예요 650 얼마 6억 5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감정평가에서 이 정도 문제로 내가 감정평가 문제를 하나 마칠 수 있다 보너스 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예를 영업현금수지를 외웠고 수익환원법의 식을 외웠어요 알고 있다라면 환원률을 제시했고 순만 구하면 된다 순도 가공기 유우비까지만 하면 돼요 다 제시한 거 이거 세 개 한 거예요 세 개 세 개에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들 거예요 지금은 안 들겠지만 때가 되면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 거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고 제가 배웠던 걸 좀 종합해보죠 우리가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네 개를 배웠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잖아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식이 뭐냐 그럼 어떤 방식? 가장 이론적인 방식 가장 이론적인 방식은 수익 방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실증적이고 가장 널리 쓰는 감정평가 방식이 뭐냐 그럼 뭘까요? 실증적이라는 말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사례는 실제 거래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사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맞아요 사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하니까 얘가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사용하고 얘가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얘예요 이론적으로 풀 때는 얘고 어쩔 수 없을 때 원가 방식을 주로 써요 원가 방식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워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 방식 이론적인 감정은 수익 방식 어쩔 수 없을 때 원가 방식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원가 방식에서 원적이 있었어요 원적 수익 방식에서 뭐? 환분이 있었고 원적, 환분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왔죠 자, 가액을 정하는 건 우리 배웠어요 자, 원가법은 원가에 감가총액을 빼야죠 원가에다가 이건 감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총액을 빼는데 이때 그냥 원가 쓰지 않는다 기준 시점에 원가로 다시 조달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 이 빼는 걸 이만큼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감가 수정이라 그러죠 그럼 문장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 식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하여 얻어진 가액 이걸 원가법으로 얻어진 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가액을 정할 때 사례를 비교한대요 여기에 나왔어요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이렇게 나온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할 거냐면 이 사례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면 사시지계면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정하는 거죠 비교해서 이때 사안은 뭐? 사정보정 사정이 개입되었다라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이 시는 시점수정 무슨 시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기준 시점으로 지역 개별 면적 요인 등을 비교하여 얘를 대상 물건에 바꿔주는 거죠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을 정하는데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왔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얘는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사정 보정 안 한다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니까 면적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지계 기타 수익환원법 여기 나왔어요 수익을 뭐하여? 환원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죠 수익은 장래 벌 수익을 땡겨와야 되니까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이율로 할인하여 나눈다는 것이 할인하여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목표예요 이제 우리 11월, 12월 달에 이 네 가지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충분한 거고 자, 배웠던 거 한번 보죠 다 끝났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법령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보니까 지금 7가지 한번 보죠 시장가치 얘는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가치를 무슨 가치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영하큼은 정상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 가액을 시장가치를 한다 기준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죠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인데 어떻게 정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좋은 날 이렇게 볼 거예요 가격 좋은 날로 정한다 그러면 언제나 감정평가할 때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준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날짜에 가치를 정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그 날짜가 없으면 얼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시점에 얼마인데 기준시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기준시점을 정하려면 법령에 가격조사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조사 가능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또 문제에서 다 멀쩡해요 다 정상적인데 다만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가격조사 가능해야 돼요 기준시점을 정해야 되니까 가치형성요인, 형에 뭐 있다? 형 일찌개죠 일찌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얘기고 자 이제 이 네 가지 배웠어요 오늘 자 원가법 이 네 개 다 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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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을 정하는 건데 자 원가법은 무슨 원가에? 제대로 원가에? 감가액을 빼죠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하여 가액 정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뭐 한다?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한다 등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을 거쳐서 가액을 정한다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무슨 수익이냐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 하거나?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한 거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예요 사정보종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사정보종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시지계 기타 그래서 뭘 정하는 거냐면 토지 가액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배웠어요 하나 외울 건데 뭐 금방 외워요 우리가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법령에 야 이런 물건은 다른 걸 여러 개를 시상가액을 얻어서 가중평균에서 시상가액을 조정을 하겠지만 사실 이 물건은 주된 비중치를 가장 크게 부여해야 되는 주된 방법들은 각각 있다 정해줄게 라고 해서 감정평가 규칙에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슨 방식?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에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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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무조건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 아니면 얘를 쓴다 그런데 뭐가 많아야 돼요? 사례가 풍부하면 얼마든지 예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임대료를 평가할 때 기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아요 사례가 그래서 동산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모 일괄평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일괄적으로 평가한다 합쳐져 있는 걸 한꺼번에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맛동산과자 있죠? 그래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맛동산과자를 일괄 한꺼번에 먹으면 입이나 목에 뭐 걸린다? 사례 걸린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맛동산과자 일괄 먹으면 입목에 사례 이렇게 그래서 맛동산과자 일괄 먹으면 입목에 사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아요 주식 사례 많아요? 네 사례 많아요? 매일 거래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주식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사례가 많은 건 무슨 방법을 쓰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무조건 근데 나머지는 사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예요 사례가 많지 않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이런 권리들이 포함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준 부동산을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 자산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무형 자산들이에요 형태가 없는 것들은 형태가 없다 보니까 이론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리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이론적인 감정평가, 수익환원법 그러면 이제 결론은 맛동산, 과자, 일괄, 임목, 사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거나 형태가 없는 권리는 수익환원법을 쓰고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다 뭐 쓴다?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세 개는 가격을 정하는 거고 얘는 임류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다? 비교 방식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임대사례 비교법 임료 임대사례 비교법, 사례 많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사례 많은 것들이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하는 모든 거 일괄평가, 그 다음에 임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 권리는 수익환원법을 쓰고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제 뭘 쓴다? 원가법을 쓴다예요 이걸 다 무조건 하나씩 외울 필요가 없고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을 딱 정해놓고 형태가 없는 권리, 수익환원법 나머지는 다 원가법을 쓰지 문제 나오면 얘 먼저 봐야 돼요 얘 먼저 이 두 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 뭐예요?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 동산,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입이나 목에 사례 들린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제 마음은 일찍 끝내주려고 그랬어요 자 작년에 났던 문제 한번 보죠 가로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자 비교, 비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를 뭐하여 기준하여 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네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 시점수정 들어가야죠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사정보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지의 기타니까 시점수정 들어가야죠 여기에 사정보정 들어간 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찍는 사람들이 보통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네요 세 개짜리가 답이 아니에요 두 개짜리가 보통 답이에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사정보정 세 개 나왔고 시점수정 두 개 나왔다고 세 개짜리 찍으면 안 되고 두 개짜리를 찍어야 돼요 찍을 때도 시점수정이고 보니까 수익환원법에서는 물건의 장래 순수익이나 뭐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들어가는 거 뭐예요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1분 안에 30초 안에 답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31회에 나왔던 문제를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연결이 틀린 거 그러면 뭐 먼저 봐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을 얘가 기준이에요 언제나 두 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얘는 연결이 맞아요? 맞죠? 거래 사례 비교법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맞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자동차니까 얘 맞고 과수원 나왔네요 과수원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오 틀렸네 이것도 역시 1분 안에 정확히 답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권리 들어가 있으니까 수익환원법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원가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답은 언제나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거의 90% 이상 나와요 이거 두 개만 딱 알면 기준은 이 두 개를 정확히 알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요 이런 건 못하겠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복습하고 좀 쉬죠 사실 감정평가를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11월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한 수업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이제 김포학원에서 시수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유가 되니까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수업을 했던 거고 빠진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보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럼 여기에 무슨 값 현재 값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주관적일 수도 있더라 추상적일 수도 있더라 얘는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된 금액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거래된 과거 값이에요 실제 일어난 실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 객관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동산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나와야 되냐면 통상적 나와야 돼 통상적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고 일지계는 무슨 요인? 형성 요인이죠 같이 형성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에 일지계가 있고 이상 효율은 뭐? 발생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발생 요인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큰 흘림을 받고 감가 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모 파손 노화를 얘기하고 주변 환경과 부적합한 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불균형에 의해서 가치가 감해지는 걸 기능적 감가 중요한 거였고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뭐라고 한다? 설계, 설비, 등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설계가 어쩌고 어쩌고 잘못돼서 설비가 어쩌고 어쩌고 잘못돼서 무슨 감가냐? 그러면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과 관련됐냐? 그러면 이거죠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한다? 적합이죠 적합의 원칙 근데 여기에 균형이란 말도 나오고 적합이란 말도 나오죠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왔다고 뭐 외울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죠 내부 구성 요소냐 외부 요인이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지문도 많이 있으니까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고 자 중요하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여기에 들어갈 것이 원적 환분 무슨 법? 원가법 얘는 적산법 얘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라 그러죠 이걸 뭐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가중평균에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정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식을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죠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럼 식은 뭐에다가 제조달 원가에 감가 총액을 빼는 거죠 감가 총액이라고 해도 되고 감가 누계액이라고 해도 돼요 감가 수정액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빼서 구하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에다가 뭐한다? 사시지계면 사정보정 시점수정을 얘기하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한다? 시지계기타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사정보정 없다라는 거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장래 뭐를? 순소득 순이익이나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뭘로?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배웠어요 했던 거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한번 보죠 우리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거래사례 비교법과 자, 얜데 임대료 평가하는 건 원칙이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것이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권리, 권리 무용자산은 뭐? 수익환원법 그리고 나머지는 원가법을 쓴다 여기까지고 자, 문제 열다섯 개 질문 한번 가볍게 풀어볼게요 아마 설명을 천천히 잘해줬으니까 질문을 보면 쉽게 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완벽히 줘야 돼